무슨 맛 먹은거야? 먹물 맛이랑 먹물이랑 솔직히 치자나무랑 사탕무뿌리랑 홍국이랑 전혀 무슨 맛인지도 몰라서 홍국? 건강에 좋은거? 알았어 우와 잠깐만 잠깐만 이런줄 알았으면 낮잠이나 잘걸 편의점 먹을래? 가자 애기다 완전 옆에 있는 애기도 귀여운데? 얘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부끄러워해 귀여워 고마워 고마워 귀엽게 생겼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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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응? 다 골라 오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까 내가 본거 얘 아닌가? 맞는거 같아 이거 우리 반 학생이 추천해줘 이거 우리 반 학생이 추천해줘 홍아 너 이거 궁금하다고 하지 않아 고마워 고마워 그거 하나 먹어봐 고마워 이거는 호연아 이거 닭발 맛 별로야 나 이거 먹고 크게 실망했어 궁금하니까 먹어보자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 뭐 너무넣고 봤어? 뭐 봤어? 이거야 세번째 지발별 이거 뭐야? 이거 몇시? 몇시? 4시지 이거 이거 안에 이만큼 들었어 근데 이거 나 순서 몰라 이거 그냥 다 넣고 다 때려보면 돼요? 해? 대만사람들 이걸 많이 먹는데 눈을 다 익힌다는 함박냄새 나는데 함박냄새 나 함박냄새 나 함박냄새 나 함박냄새 나 받아올게 함박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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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느낌인지 함박냄새 너 봐 너 저기 어? 제샤 파우멘 뭐라고? 뭐라고? 제샤 제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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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고기도 먹었죠 티엔티엔더 이거 올리면 댓글 달리는 거 아니야? 누가 티엔티엔더래? 이러고 먹어볼까? 약간 먹을 때 하나맛이 약간 난다 맛있다고 음 걱정 많이 했는데 맛있네 맛있다 맛있어 아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다봐 위에 위에 이거 참치인가? 나 맛도 모르고 샀는데 근데 연어 같아 연어 연어 싫어 응 약간 앞머리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앞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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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들고 먹었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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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뭐야 맛있다 이거요? 맛 정말 티엔티엔더인가 내가 먹어볼게요 아까 함박 냄새가 났는데 지금도 나요? 응 냄새는 나 아까 흥분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 근데 맛에서 나네 맛은 음 근데 대마음직이 향이랑 맛이 다 나요 향 따로 맛 따로 해? 향 맛도 많이 이거 되게 괜찮다 음 네 그거 왜 좀 많이 먹지? 예 티엔티엔도 맛잇다 아닌데 원하이 샹샹더 응 샹샹더 나만 튀고 맛있다 이거 무슨 차인지 모르고 샀는데 녹차 아니야 일본어로도 호우지차라고 써있는데 몰라 나도 먹어야 알아 얘가 여기 시바 있다고 산다고 시바 있다고 하네요 보리같은 아니다 감독 포스 아니에요 맛있긴 맛있는데 무슨 차인지 모르겠어 떨지 않아 안 떨고 그러면 닉독 만두 아니 근데 나 이거 먹어봐서 맛있다 맛있어? 응 맛있어 먹어줘 이거는 한국 치킨 제가 골랐어요 한국 치킨 예전에 먹어봤는데 아 나 기억났어 이거 맛있어 나 기억났어 나 기억났어 나 기억났어 이거 진짜 그냥 양념치킨처럼 이렇게 돼있는거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매워? 매워 동일아 휴지 좀 마지막 일식 닭꼬치 이렇게 두개 들어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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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들어보니까 이거 라면도 닭이고 치킨도 닭이고 닭꼬치도 닭이고 골라보니까 닭 음 음 음 음 뭐가 제일 맛있어 호선이 어떤거야? 호선이 어떤거야? 최인신은 저거 저기까 호연이 어떤거야? 만두? 아 진짜? 두번째는 뭔데? 두번째 마장면 너는? 음 음 음 음 만두? 어 진짜 맛있었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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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는 음 음 음 이거? 음 이거는 이거 막상막한데 응 응 그리고 이것도 맛있어 오늘 원래 색색깔 치파이를 먹으려고 했지만 다음으로 미루고 대신 오늘 되게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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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다 근데 이미 우리가 대만에 산지 꽤 돼가지고 맛있는 것만 골라먹어가지고 그치 되게 안전빵이었어 다 맛있었어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지? 이거? 이거 두번째래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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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까지 찍고 저기 정정할래요 이거 2위 어떤거? 얘 2위 이거? 이거 이거 두번째 이것도 맛있어 근데 다 맛있잖아 다 맛있어 다 맛있어 고만고만하게 맛있어 실패하긴 하나도 없어 지금 응 결론은 다 맛있다 네 자 그러면 구구 편하게 먹어야지 인사해주세요 안녕 종일이도 인사해주세요 안녕